3대 장의 의리를 테스트하는 콘텐츠로 의리 먹방은 3대 장의 의리를 테스트하는 콘텐츠로 자기 순서가 어떻든 군말 없이 먹어야만 합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 sava 군말 prompt 과연 araoh 낙지 이야 흐흐흐흐흐흫 야이 우와 기가 막힌다 레몬 버터 소스 이야 이야 아오오오오오 알알알 와 오오오.. 아이... 아이... 러브유 아이... 내장인거같은데 맛있는데? 안에 살 많다 맛있다 와아 약간 이쁘게 먹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식으로 사오르신을 넣iff 하지만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재료들에게 썰기 아십시오 와우 아무것도 없어 어? 뭐야? I love you. 와아 완전 땡글땡글해요 미안해요 형 으음 오오 으음 아아 씨 오우 오우 프레쉬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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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음 iji Patrick 저는 준비 완료 불불불불불불불불붉 아 으어악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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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죄송한데 후思 side 생각을 Lance elt conductor